광주시형 노동계가 울산광역시와 현대차가 추진 중인 울산형 일자리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하기로 한 친환경차 부품을 비정규직 형태의 울산형 일자리 공장에 뺏기게 돼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광주형 일자리도 위태롭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광주시는 울산형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현대모비스가 국내 두 번째 전기차 부품 공장을 울산에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3,300억 원을 투입한 전기차 부품 공장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이번 투자 유치가 울산형 일자리의 시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촉진했으나 임금 영역까지 유출하는 그런 상생형 일자리 모델까지를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만 우선은 투자 촉진입니다. 하지만 광주 지역 노동계가 울산형 일자리 유치와 관련해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하기로 한 친환경차 부품을 울산형 일자리 공장에 뺏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형 일자리가 도급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의 질적 하락도 우려했습니다. 생산 공장을 전원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불법 차별적인 일자리의 대명사이다. 그래도 또 비정규직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자 광주시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짓기로 한 친환경차 부품 공장은 기존 완성차 공장에 공급할 물량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추진되고 있는 완성차 공장과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노동계는 정부에 울산형 일자리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울산형 일자리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